아휴 딴 거 하자 스타드 밀렛대 유빈아 아 힘들다 와 씨 딴 거 하자 굶지마 같아 굶지마 우와 진짜 딴 거 하자 얘들아 뭐하는 게 뭐야 뭘 하고 싶은 건데 오버워치 오버워치 니가 뭘 알아 오버워치 맞아? 니가 뭘 알아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거야 탈로런트 니가 뭘 알아 벼민이가 하는 게 끄트 아 끄트 야 끄트 나가라 끄트는 솔직히 이거 병신 병신 그냥 샷 빼라 병신 샷 빼라고 병신이잖아 뭐할 거야 앵류비 뭐할래 하고 싶은 거 있어 아 난 아까 얘기했는데 니가 다 했다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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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은 거 있어? 난 그거 빼봐 어 아 오랜만에 우리 구구석이나 한 번 하여튼 야 여섯 명이서 구구석해서 뭐할 건데 이씨 인포 한 명 진짜 해버려? 야 누구 더 불러와봐 진짜 야 야 누구 불러올 사람 없냐? 에헤 아 나 진짜 불러 나 진짜 불러 야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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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우리 뭐 뭐 뭐 뭐 할까 뭐 할까 뭐 발로란트도 말고 발로란트도 빼고 어 발로란트도 빼고 어 발로란트도 빼고 저 때 계속 온다 저 때 빨리 딴 거 하자 아 그거 빨리 롤창을 꺼 이게 꺼? 야 잠깐 애들아 잠깐만 있어봐 예 정하고 있어봐 뭐 써보는 반말이고 있어봐주세요 어 어 네 대화로 잘 풀었어 잘 풀었어 자 그래서 근데 얘도 이거 자주 끌려가는데 그래서 발로란트 할거야? 병순씨 알고 있잖아 깔아보고 있잖아 깔아보고 있잖아 깔아보고 있잖아 에헤이 봉글레파스타 하나 봉글레파스타 봉글레파스타 왜 저래 시안하고 봐봐 어 잠시만 자막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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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이 아니 사장님 오스틴 입니다 오스틴 어 그래 오스틴 아니 아니 사장님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주셨어요 아니 아내랑 딸이랑 다 먹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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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 그래 도망간 거기 가면 한번 만나야지 어 사장님 우리 우리 세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가는데 성숙아 그게 아니야 그래서 다 외웠지는 않네 성숙아 성숙아 인정이 중국어 안해서 모르네 중국어 했는데 쟤 왜 모르지 나 너보다 등급 높아 어 1등급이야 도망가다 사장님 오스틴 입니다 오스틴 맞아 오스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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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신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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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신샷은 BGM이 없어요 아 형 나 참을 차면 더할게 자고할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거기서 이 얘기야 에이 하지마 여기 나쁘네 아 김인성 터질때까지 계속 얼른 얼른 터트려 얼른 터트려 깔깔깔깔깔 깔깔깔 그러니까 인정인이 있는 줄 알고 인정인 오스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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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 전 시작해볼게 와 똑같은데? صل국 강은이? 야 이 새끼야 왜 개소리 안팎어 조용해질줄 몰랐지 시현아 원래 이건 조용해지면 뭐가 이상하죠 조용해질줄 몰랐죠 지발 빨은 6이고 빨은 좀 빨 진짜 안되겠다 넌 맞짱 장전도 있어야 돼 장전 반응 반응 아니 힘들어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뭐야 내가 왜 걸리는 건가 너 왜 임병이 방송이 안되지 아니야 머리 뭐지 야 이거 뭐냐 이거 뭐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